서울 지역에서 집안이 내려앉는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관 노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미리 예방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별 대처법은 어떤 게 있는지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땅꺼짐 사고로 승용차가 빠지면서 2명이 다쳤고, 이튿날 사고 지점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도로 치마가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종로 오가역 인근 도로에서 땅꺼짐이 발견됐고, 같은 날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언주역 근처 도로도 내려앉았습니다. 최근 5년간 집계된 땅꺼짐 사고는 957건. 원인은 낡은 상하수관 손상이 50%로 가장 많았고, 다짐 불량과 굴착공사 부실이 뒤를 이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상하수도관은 물이 새기 쉽고 토사가 유실돼 도로 아래 빈 공간이 커지다가 땅꺼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서울시는 상하수도관을 점검하고 지표 투과 레이더 장비로 빈 공간을 발견해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그렇다고 땅속 빈틈을 다 잡아내기는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도로가 울퉁불퉁 깨지거나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젖어있는 경우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앞서 연희동 땅꺼짐 사고처럼 도로가 휘면서 꿀렁거리는 것도 전조 증상입니다. 땅꺼짐 전조 증상으로 의심되면 소방당국이나 안전신문고 등에 적극 신고해야 합니다. 연합뉴스티비 박효정입니다.